여러분 지금 테스트 방송 중이구요 저희가 이제 곧 194명 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리뷰 했었던 이케아 헬멧을 비슬리 제품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도록 할 거구요 미션이 있었는데 좋아요 200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구독 미션만 200명이 되면 선물을 드리는 영상을 지금 찍는 것을 테스트 중이구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나 카메라 세팅도 캠도 이번에 새로 장만해서 하고 있는데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러네요 우선은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포 튜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바로 추첨을 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하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할 거구요 우선은 포 튜브라는 곳에 들어오면 이렇게 뭐 등록 바로 추첨 저희도 여기에 등록한 게 있어요 등록한 것은 2주 후에 드리는 무료 드림은 저희가 등록 후 추첨을 했구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트에 들어오면 그게 보여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6일 6아월 48분 51초 50초 이렇게 남았네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한 것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구요 여기 유튜브랑 연동이 돼서 다 리얼하게 나옵니다 지금 본 것은 5,800명 정도가 봤고 이 비디오는 21명 정도가 같네요 이게 이제 포티뷰를 통해서 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으로 와서 저희는 바로 추첨 불러오기를 할 건데 여기를 하려면 일단은 여기 영상에 들어가서 ULR을 복사를 해 와야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니까 여러분 테스트니까 진짜 추첨하는 건 아니구요 영상을 해서 블로그 누르면 어? 오케이 425뷰 그 다음에 31라이크 댓글이 17개가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공정하죠 댓글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어 됐다 불러오기 여기 보시면 중복은 어 뭐야 벌써 된거야? 아 17개구요 된게 아니라 완료 이제 여기서 추첨을 합니다 이게 지금 60인가? 픽 픽을 누르면 되는건가? 자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눗샘님 아쉽습니다 이게 테스트여서 됐다라는 건 아니고 눗샘님 구독 비공개고 좋아요 비공개네요 저희는 앞으로는 비공개는 다 공개하신 분들에게만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본인 설정하는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다 공개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안돼?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저에게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선물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저희가 이걸 선물을 주는 방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저희의 결론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거에요 그런 의도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공개로 바꿔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밌네 어차피 테스트니까요 픽 추첨 따라라라라라라 오 지안님 추첨 당첨됐습니다 비슬리라는 제품을 알게 됐네요 잘 봤습니다 지안2015gmail.com 이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200명이 되면 얘기할게요 재밌네 한번 또 해볼까요? 오 YJL님 어? YJL님은 왜 메일 주소가 없지?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메일 주소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댓글에도 없죠 여러분?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거는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아쉽습니다 물론 테스트라 어? 한 명이 또 들어왔는데 테스트 중입니다 별건 아니구요 한번 다시 픽 어? 어? 지안님 또 됐어 당첨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저희가 이 포튜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뽑을 거고요 지금 17개의 댓글 중에 17대 1 경쟁률이네요 17대 1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밖에 없는데? 이게 내가 댓글을 써준 거 까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열 명이고 어? 근데 왜 여긴 열일곱 이라고 뜻이? 총 댓글에서 중복을 제외할 수가 있어 아아 그러면 스무 개고 내 댓글은 하나씩 올라가는 거구나 음 코멘트 열 개네 추첨 대상 코멘트 열 개네 왜 여기는 열일곱 이라고? 총 댓글이 열 아아 열 개가 어디서 있어? 그렇게 쓸 수 있잖아 거기 너무 아아 추첨 대상 코멘트 열 개 그렇군요 열 명고 열 명고 열 명고 아 이거 완전 회자인데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빨리 응원하시다 네 10대 1 입니다 지금 어 한 명 한 분 또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저희가 어 몇 명입니까 지금 네 194명 이제 여섯 명만 있으면 200명이 됩니다 200명 아 선동기님 안녕하세요 아 그럼요 추첨 아 지금 아직 200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셔도 되고 지금 테스트 중이고 저희가 캠을 연결해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 본 상태에요 네 네 지금 추첨 하는 건 아니고 아직 200명 정이니까 여기에 저희 영상 하단에 네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메일 주소도 같이 써 주셔야 됩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저도 라이브 할 때 실수 할까봐 테스트 중에 있어요 아 재밌네 오 은지 은지 은지노님 아 테스트인데요 여러분 아직 테스트고요 혹시 주위에 네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 많이 좀 소개 시켜주세요 이제 진짜 여섯 명 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이고 여섯 분만 지나면 저희가 1탄 리뷰 드림 1탄 비슬리와 헬멧의 제품 두 개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 가지러 오셔야 돼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는 좀 어려워요 물론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용달로 보내야 되는 거면 용달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매장으로 한번 오시면 더 좋습니다 테스트 지금 스트리밍을 해보고 있는데 재밌네요 네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네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세나 님도 오셨었구나 왕세나님 반갑습니다 나가셨나 나가셨나 Between 4명이요 перек 뭐하셨나요 저희 영상은 여러분 모두 다 응모 할 수가 있어요 한 분이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엄마 아빠 가족분들이든 누구든 다 끌고 오셔도 됩니다. 포튜브라는 사이트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쓰셔도 어차피 여기 보시면 17개, 댓글이 20개가 있어도 한 사람당 하나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쓰신다고 당첨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면 더 좋겠죠. 어, 방금 응모하셨네요. 손동기니 감사합니다. 곧 200명이 되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리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리뷰 말고도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구를 1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가구, 좋은 싸게 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가구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통해서 정보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사장님 감사합니다. 다 신청해 주셨네요. 중복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눈치 안 보셔도 돼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제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이제는 닫을 건데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많이 좀 꿀꿀해서 그런가 매장에도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캠을 한번 켜봤습니다. 테스트 겸 이제 진짜 200명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194명, 6명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그 테스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200명이 되면 그날 오후에 오후에 저희가 미리 한번 공지를 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을 거고요. 주작방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니까 언제든 신청해 주시고 지인분들에게도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 저희가 딱 30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가 2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되면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추첨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면 2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300명 추첨을 할 때 200명 그러니까 다음 영상 추첨을 할 때 그 전분에서 담청자가 안 나오면 그때 같이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거 아프리카는 어떻게 찍죠? 진짜 막 보이지도 않던데 댓글이 여러분 이제 곧 종료를 하고요. 짧은 시간 반가웠습니다. 저희 200명 될 때 만나도록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하나님도 들어가시고 선동기님도 들어가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꿀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